우리 사회의 문제와 지역의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 토파부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했거나 모집 중인데요. 모든 일자리가 그렇듯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일단 만만찮은 신청 서류의 장벽을 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위한 첫 관문인 제출 서류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전주시에서 공개한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여 신청서에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까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력서 내지는 신청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복잡하죠. 그렇다면 만약 발달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문서를 확인했다면 과연 이해하기 쉬울까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 대신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권리부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형태의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쉬운 용어에 그림까지 포함돼 있어 마치 설명서 같기도 한데요. 이 신청서는 복잡한 기존의 문서 대신 발달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인이나 이를 돕는 단체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엄상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도내 지자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이 두 문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장애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봤습니다. 작성에는 발달장애인과 평생교육사가 신분 공개 동의하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기존 문서입니다. 한 칸을 채우는데도 꽤나 긴 설명이 반복됩니다. 수차례 설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자 결국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해 봤습니다. 일자리 참여 유형은 참여형 일자리가 있고 특수교육 복지 연계 일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졸업할 때 하는 일자리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참여형 작성해 주시고 기존 문서 작성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거의 막힘 없이 나열된 항목을 채워나갑니다. 기존 일반 서식으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약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알기 쉬운 문서로 다시 작성을 해봤더니 걸린 시간 단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서식의 약 4분의 1로 작성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작성을 도운 평생교육사 역시 두 문서의 차이점은 확연했다고 말합니다. 일단 기존 문서는 너무 물론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놨겠지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양이 많고요. 일단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려고 해도 일자리 유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 쉬운 문서. 말 그대로 기존 문서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정도가 빨랐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문서를 고집할 이유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공식 서식에 포함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벌이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 수행할 때 도와주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쪽에서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전북 14개 시군에서 공개한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제출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주와 임실, 고창, 순창군 단 4곳만 이해하기 쉬운 문서가 포함된 제출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관행대로 또는 인사 이동한 지 얼마 안 돼 몰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만을 선발하는 모집 공고를 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올해 처음 해가지고 처음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누락된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관련 법을 볼까요. 배포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행이었다, 실수였다는 말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조금 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you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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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